강렬한 19금 액션과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 잊고 보는 배우 난국민까지 3박자가 합쳐지며 한국형 첩부 액션 블록버스터의 기관을 알렸습니다. 시청률도 2회 만에 경쟁작 SBS 원더우먼을 제치고 1회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그러나 미친 존재감을 뽐낸 난국민과 다르게 여자 주인공인 박가순의 존재감은 미미한데요. 칼단발과 짙은 화장으로 파격 변신을 선보였지만 기대와 달리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17일 첫 방송된 검은 태양은 대작비만 150억 원이 들어간 대작입니다.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1년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습니다. 무엇보다 검은 태양은 김과장, 닥터 프리즈너, 스토브리그, 낙가밤 등을 연이어 히트시킨 남국민이 주연을 맡아 방송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불러일킨 상황이죠. 벨을 벗은 검은 태양에서 남국민은 시작부터 강렬함을 선사하며 기대 이상을 해냈습니다. 털복숭이 얼굴에 피칠갑을 한 채 터지듯한 근육을 드러낸 남국민의 모습에서 캐릭터를 위해 무려 14kg이나 증량하며 몸을 키운 그의 남다른 노력이 엿보였죠. 한지어 캐릭터를 덩치와 근육만으로도 위약감을 주는 인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남국민은 몸 자체만으로 캐릭터에 강력한 인상을 부여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괴수와 같은 모습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는 특유의 무게감, 디테일한 감정 연기 역시 탁월해 강한 흡인력을 선사했죠. 그러나 남자 주인공만큼 조급받아야 할 여자 주인공의 존재감이 잘 들어가지 않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박하선은 평일 오후 3시 연인부터 며느라기, 산후조리원까지 다채로운 매력과 연기력을 선보이며 작품 세계를 연달아 행시키는 등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죠. 코믹부터 사극, 전극까지 모두 소화했던 박하선은 검은 태양을 통해 지금껏 보여주어왔던 색다른 비주얼을 선보였지만 이전 작품과는 다르게 제목에 맞지 않는다 어색한 모습이 역력했죠. 남국민의 파트너 유재의 역으로 나오는 김지은 역시 이렇다의 매련을 발사하지 못했죠. 이에 일부 시청자들 역시 여주 이게 최선이었나? 박하선 나오면 흐름이 끊기는 느낌 박하선은 너무 어색하다,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국민의 하드캐리 결과 2회 만에 평균 8%, 순간 최고 시청률 11%대를 돌파하는 청순으로 보이긴 했지만 여자 주인공이 시정된 채 남국민 혼자 멱살지고 울고 하는 모양새로는 시청률의 상승에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죠. 한 지역의 뒷조사 지시를 순순히 따른 서수연의 의도와 한 지역의 현장 파트너로서 활약하게 된 유재이가 얼마나 남국민과의 케미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유나의 뜨뽀뜨뽀 태유나의 뜨뽀뜨th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